아 홍반장이 그렇게 다 해먹으면 나는 뭐냐고 형님 아 어디 가냐고 내가 너한테 뭐 그렇게 잘못했냐? 어? 네가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고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했어 아니 뭔 배알이 꼴려갖고 내 인생에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그래 너 야 그 결혼 형 그거 진짜 별거 아냐? 네? 뭐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어 그냥 그냥 지루해 야 이 새키 죽을까 이 꼬리 어쩔 야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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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이요? 용남 죽이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 안될까?